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가끔 지난 날들을 추억하는 것이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양념 같은 역할을 하지만 지난 날의 깊은 회안을 갖고 사는 것은 너무도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안이라고 해서 뭐 가족의 원수를 갚지 못해 뼈에 사무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는 회안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부모님이 공부할 때 공부 좀 할걸. 아이고 고등학교 때 국영수 좀 열심히 할걸. 야 그때 수학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고3 때만이라도 집중해서 공부하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그때 건축학과 가지 말고 의대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여자하고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사귀어서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아이고 지금 남편이 아니라 그 남자와 결혼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자상한 부모가 있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내 인생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 말이야. 어땠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듣기에 좀 유치하시죠. 아유 무슨 나이 든 사람들이 뭐 이런 걸 회안이라고 생각할까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후회하고 안타까운 것들이 대개 이런 종류이고 사실 내용을 보자면 여러분들이 유치하게 느꼈던 만큼이나 망상에 더 가깝습니다. 후회와 회안을 가득 가슴에 안고 사는 분들은 지난 날들의 결정을 살짝 바꿔서 인생이 꼬였다 싶은 지금의 상황을 처음부터 좀 싹 바꿔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니 그때 그게 아주 잘한 결정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전과 같이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회안이 깊고 후회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시간여행의 역설이라는 짧은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로 시간여행할 때 뭔가 사소한 일로 현재가 근본적으로 크게 바뀌길 바라지만 내가 현재에서 하는 사소한 일이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어떻습니까? 과거에 다하지 못한 일, 실수로 내린 결정 따위를 몇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 안타까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내리는 결정, 사소한 습관이 미래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글입니다.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과거에 묻혀 살지 말고 오늘을 잘 살아내면 근본적으로 아주 싹 바뀐 미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괴태와의 대화라는 책에 나오는 한 소절을 들리면서 오늘 주제를 정리해야겠습니다. 사람은 청년의 실수를 노년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노년에는 노년만의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지난날 했던 실수에 얽매이지 말고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못 바꾸지만 오늘을 잘 살면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